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한이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의 호렴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변화산 사건은 왕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얼핏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왕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얼핏 들여다본 체험이오. 예수님의 신성이 새 제자에게 드러난 특별한 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앞장 마지막 절과 이어져 있죠. 즉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새 제자가 왕대신 예수님의 권능을 얼핏 본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은 재림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아는 구역에서 가장 위대한 두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 또는 옛 언약을 대표하고요. 또 엘리아는 선지자를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지들자 중 하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썼고 큰 예언자가 오리라고 성료의 개시를 받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로 보면 모세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의 호렵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게 하는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청각 갖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 있겠죠. 또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 대표, 엘리아는 선지자 대표인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또 말라기 4장 5, 6절에서도 엘리아가 언급되죠. 사실 이 엘리아는 세례의 요한으로 성취가 됐지만 엘리아는 여하튼 주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대표가 예수님을 아련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씌어지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제자가 경황이 없을 거예요. 이 영광 가운데 엎드러졌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전한 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바 또 엘리아가 증거한 바 바로 이분이 실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변화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해산에서 구름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가 받은 율법에 권위를 부여한 것처럼 말이죠. 변화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출국기 19장 내용이에요. 출국기 19장에서도 산이 나오죠. 거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높이신 것처럼 주님도 이 변화산에서 이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예수님 모습보다 더 큰 자예요. 이 본문은 출국기 24장 9에서 18절 즉 이 모형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출국기 24장 9에서 18절에 성취자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엿새가 나오고요. 24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 엿새 동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모세를 비롯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린 구름 속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출국기 24장에 보면 엿새, 세 명의 동료, 구름으로 덮인 산 영광,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과 딱 맞고 있어요. 과거에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이 변해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아, 여기서 성취되는구나. 신구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구약의 대표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성취됨을 증언하고 축하합니다. 이제 예수님 곧 잡히시거든요. 주여,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모세와 엘리아도 아마 이때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주여,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로 그 일이 성취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성의의 게시를 받아 전했던 그 예언들이 바로 이때를 향하고 있었군요. 리델보스는 격려라는 말도 썼지만 본부는 이것을 보는 제애들과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은 진짜다. 역사적 증거로도 모자람이 없고 그 성취로도 모자람이 없고 예수님은 진짜다. 이제 하느님의 격려는 구역의 메시아 예언이 결정적으로 성취되는 단계로 진진을 갑니다. 이것을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의 만남으로 드러냈고 제애들이 또 보고 드러냅니다. 증인이 된 것이지만 베드로 정신이 없어요. 초막을 짓겠다 그러고 이곳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요. 주님 가시면 안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것도 아니고요. 6절이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다. 이게 예배가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가 요소와 육정받지만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예배예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여기에 뭔가를 더할 수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같이 지겠어요? 그분이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예배와 찬양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이 이 마음가운데 좀 와야 돼요. 제발 좀 들어요. 제발 좀 듣고 엎드려요. 무얼 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게 다 쉬운 일입니다. 제발 좀 엎드려요. 제발 좀 엎드립시다. 주님은요. 우리가 없어서 어떤 수단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구원 역시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이루신 거 아닙니까? 믿음과 회개도 선물로 주신 거니까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쓸데없는 헌신 초막사에서 짓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삽시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는 얼마나 그분을 알고 예배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늦게 했는가 알았는가 체험했는가 배웠는가 그분을 의식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치 게시를 받아 힘이 다 빠진 다니엘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제애들을 위로하십니다. 제애들은요. 우리가 오늘 13절까지는 봤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걸로 봐서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셔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그 증거가 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라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례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 보내시고 깨닫게 해 주신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걸 봤다 그래도 바로 발사라는 게 능서가 아니에요. 그게 체화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지 덕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삼증천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증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히 감당하지 못할 거거든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은 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말이 또 부족해요. 언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입을 여실 때는요. 우리를 증거대로 삼으실 때는 책 갖고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만 봐. 내가 내게 체화된 거. 내가 경험한 거.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잘 들어봐. 몇 정백. 베이지야. 이런 방법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가 돼야 돼요.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셔야 되는 그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감당을 못하니까 말하는 자는 듣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이밍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요구하고 저때는 요구하고 자기 주도적인 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품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에까지 닿을 때는 일단 엎드리셔야 돼요. 주께서 오케이 할 때 가고 그만할 때 멈추는 겁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급속도로 더 진전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로부터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리셔요. 그리고 나서 변화사 사건을 보이셔요. 점점점점 제야들을 이해의 단계로 끌어가시고 점점점점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공적으로 드러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난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우리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말씀 속에 은혜 받으셨어요? 예배 속에 은혜의 감격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는데 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유저를 갈 수 없어요. 변화사는 영광을 봤어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고 고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아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꽃 같은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세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 뽑자 여기까지 했어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환영받는 선이지 아니었어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 보여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우릴 때를 칭찬하시고 때를 꾸중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릴 격려하시면서 개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고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명절이고요. 또 연휴인데요. 마냥 풀어져 있을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일 수 있어요. 거기서도 주님 따라 합시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연중부유 그리스도인이에요. 가게는 문을 닫을 수 있고 직장의 샤타문을 닫을 수 있지만 신자는 24시간 24 night 24 7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던지 간에 아 내게 그 영광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신앙 고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심이었군요. 주님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찬성하게 하소서 육전의 말씀이 우리의 적용이 되게 하소서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 것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함부로 움직이기 전에 주님의 사인을 받고 그렇게 좁은 길을 따라가며 주께서 마침내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안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안아주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영광 베드로의 신앙은 신앙 고백 부활과 죽음을 알려주심 예수님의 칭찬 이 모든 것의 귀결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제자의 길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